유리나무 채널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짬을 이용해서 라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좀 특별한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가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중에 아실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를 찍는 유리나무이기 이전에 사진과 영상을 찍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한창 때 소위 말해서 좀 날고 긴다고 했을 때 쓰던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냈더니 이게 뭐 배터리가 방전되버렸지 뭐예요 리필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카메라를 살렸습니다 이 카메라를 가지고 일을 안 한지는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10년 됐으려나 근데 이 카메라를 꺼내들은 이유는 사진사니까 드릴 수 있는 게 뭐 현금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라이딩하는 멋진 사진 선물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바람에 투어가 무선 되고 그래도 오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어젯밤에 또 준비를 엄청나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쉽고 해서 카메라도 사용할 겸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카메라 들고요 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사람들 모르게 사진 하나씩 찍어주고 이게 찍는 모습까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일이 진짜 많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장비 싸움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이죠 카메라를 세팅하고 살짝 급하게 몇 장 찍어볼게요 세워져 있는 거 먼저 찍고 아우씨 헬멧 때문에 안 찍어주네 진짜 10년 만에 잡는 거거든요 조작이 너무 힘들어 찍어줘야지 헬멧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 각이 안 나온다 각이 일단은 이 상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벌써 힘들어 어 생길게 뭐 산떡이야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아 헬멧 쓰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도 열심히 찍어 드려야지 연사에 AI 포커스 잡고 나는 준비 끝났어요 오세요 틀릴지 모르겠지만 아 오랜만에 연사로구나 아이고 이렇게 할멧이 써야 되나 이거 쓰고서 찍으면 좀 아우 아우 힘들네 아우 힘들어 헬멧 쓰는 것도 힘들고 헛짱이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어 좀 됐다 조금 숨어서 간판이 안 보이게 찍었으면 좋겠는데 전봇대 전봇대에서 기대고 기대서 마치 자연에 있는 것처럼 아 역광이구나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역광이네 이걸 생각 못 했다 이걸 생각 못 했다 아 헤드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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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혀서 할 땐 측면을 찍어야 되는구나 오늘 하나 또 알았네 아 안 보인다 안 보여 죽기 때문에 아 아 아 힘드네 이게 측면으로 찍어야 되는구나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